이것이 바로 우리가 원하는 것이다. 이것이 바로 조던이 원하는 것이다. 너희 아버지가 하는 말이 나를 기쁘게 한다. 그가 한 말은 나를 우울하게 하지 않았다. 이것이 바로 우리 언니들이 원하는 것이다. 우리 어머니가 하는 말은 나를 기쁘게 하지 않는다. 그가 한 말은 나를 감동시키지 않았다. 이것이 바로 그들이 원하는 것이니? 그가 한 말은 나에게 용기를 주지 않았다. 그들이 하는 말은 나를 기쁘게 하지 않는다. 이것이 바로 저스틴이 원하는 것이니? 그가 한 말은 나를 기쁘게 했다. 그가 한 말은 나를 우울하게 했다. 이것이 바로 미아가 원하는 것이다. 그가 한 말은 나를 감동시켰다. 그가 한 말은 나를 작성하고 샘을 job daten. 바로 부 Tesco. 네, 유이친, Ramandal아. Future has been a funny mix. 나를 우울하게 하고 그가 하고 있어 Hangover